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광조씨의 노래 나들이 간주 부분 해보겠습니다 원곡은 너무 민요풍이라 좀 어렵고 기타로 만드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제가 멜로디 부분을 한번 챕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띄워드릴게요 찰떡이 조금 틀렸네요 첫 부분에 보시면 29마디부터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5번줄, 일단 셔플리듬은 각 방마다 한 번씩 이렇게 루트를 쳐주실 때 판뮤투시로, 머피 루트로 이렇게 약간 멍멍한 소리로 브릿지 부분에 손, 이 브릿지 근처에 손을 대주시고 오른손 손, 이걸 같이,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밑에 줄은 손을 대주시면 살짝 위에 줄만 5번, 4번 정도만, 6번 정도 가볼 수 있게 그러면 내추럴이 거지만 이런 소리가 나왔죠 이걸 각 방마다, 자 그럼 처음에 M이나 잡고 5번줄, 그 다음에 3번줄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줄하고 2번줄, 2번줄 3플렉스 1&2, 1&2, 1&2, 1&2, 1&2 할 때는 5번하고 2번줄, 2번줄 3플렉스 그 다음에 2번줄 4플렉스에서 5플렉스까지 3번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achieve, 3&1, 1&2, 1&2, 2&3, 1&4, 1&2, 3&4 and 이런거 따른거 문제 안하셔도 돼요. 멜로디만 하셔도 되니까 2번 줄 3플렛 1 & 2 할 때는 2번 줄 3플렛에 쿼터 초킹이라도 반음 초킹이에요. 이게 아니고 약간 반의 반음 2 & 2 초킹했다가 내리고 치는게 N 이에요. 2 & 그리고 다시 A9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3 3 & 하고 3는 5번하고 2번줄 3 &은 3번줄 3 & 그 다음에 4 O &이 되는데 4 O 하고 셋이 따른 표로 바뀌었죠. 4 O & A9에서 5번줄 3번줄 그 다음에 5번줄 다시 치면서 5번줄 2플렛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 3 4 1 & 2 & 3 & 4 & 그 다음에 31만에서 C를 잡고 1 & 하고 5번줄 치시고 그 다음에 3번줄 그 다음에 2는 5번하고 2번줄 2 & 하는 1번줄 개 방향 1 & 1 & 2 &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줄 그 다음에 1번줄 그 다음에 1번줄 5블렛 3 & 그 다음에 4는 셋이 따른 표가 돼요. 다시 또 5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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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블렛 3번줄 5블렛 3번줄 3블렛 3번줄 3블렛 다시 한번 3 4 1 & 2 & 3 & 4 & 4 & 다시 한번 3 4 1 & 2 & 3 & 4 & 그 다음에 2번줄 5블렛을 누르시고 6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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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블렛을 누르시고 6번줄 6번줄 5블렛을 누르시고 6번줄 2 & 1번줄 2 & 3 3블렛을 누르시고 3 & 1블렛을 누르시고 4 & 할 때는 1번줄을 치는게 아니고 2번줄 개방향 1 다시 3, 4 여기 4마디 한번 연결해 볼게요. 3, 4 1, 2, 3, 4, 8 1, 2, 3, 4, 8 1, 2, 3, 4, 8 1, 2, 3, 4, 8 그 다음에 3마디에서 5번줄 개방인 1 그 다음에 1번줄 5블렉까지 n 슬라이딩 1, n 그 다음에 2는 5번줄 개방인 2, 1번줄 3블렉 그 다음에 2번줄 3블렉 누르고 다시 3번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줄과 동시에 치면서 쿼터축킹 3, 그리고 n 하면서 다시 초킹 원래음 2번줄 3블렉입니다. 3, n 그 다음에 a 마이너 잡고 5번줄 2번줄 4, 3번줄 누르면서 n 4, n 다시 3, 4 1, n, 2, n, 3, n, 4 그리고 3, 4 1, n, 2, n, 3 그 다음에 F를 잡으시고 34마디에 1&4 6번하고 6번 2번줄 그 다음에 6번줄 3번줄 치면서 2& 1&2& 자 여기서 D-dimit이라서 4번줄 개방연 3번줄 1플렛 2번줄 1플렛 1 3개 동시에 치는거에요 1&3 하고 2번줄 3플렛 & 그러다 4번줄 개방연 4&3 3&4& 그 다음에 A만을 잡고 5번줄 개방연 1& 3번줄 그 다음에 2는 5번하고 2번줄 2& 2번줄 3플렛 이번엔 E7 하고 아까 많이 했던 쿼터초킹 3&& 그리고 나서 2번줄 1플렛 치면서 2번줄 개방연까지 풀링 F4 하고 N은 3번줄 1플렛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 부분에 치는거 A만을 치고 5번하고 3번 2번줄 그리고 나서 다시 루트 치면서 A마이너 세븐의 코드톤이 1번 찬플렛 누르고 5번 2번 1번 A마이너 6 누르면서 1번 2번 자 쭉 한번 연결해볼게요 3 4 3 4 그 다음에 이제 사비로 들어가겠죠 자 이것으로 나들이 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나들이 전주와 연준법 모두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 패턴이 전주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셔플 리듬인 거 바운스 리듬인 거 잊지 않으시면 돼요 먼저 5 3 1 2 3 1 2 3 1 2 3 1 2번 동시에 치죠 5번 3번 1 2번 동시에 3 1 2 1 자 두번째 돌 때는 4번줄 개방연을 여기서 2번 손가락을 이걸 띄시고 뗐다가 개방연에서 2블렛까지 풀링 하면서 2 3 N 2 2 3 N 3번줄 1 2번 4 N 해볼게요 계속 한 번 더 2 7은 어떻게 했냐면 6번 6 3 2 3 그 다음 5번줄 개방연에서 2블렛까지 2 7 다시 한 번 A 마이너 자 그 다음에 5번줄 개방연 그 다음 3번줄 2번줄 1번줄 A 마이너스 7 코드톤이 1번줄 3 플랜 누르고 1번만 그 다음에 1번줄 E 플랜을 누르면 A 마이너스 6가 되거든요 다시 간주해서 루트를 치지만 한 번 해볼게요 전주 3 4 노래 A마이너 다시 돌아가죠 자 여기서는 A마이너에서 다음 코도에 C니까 5 3 1 2 3 5 3 1 2 5를 치는데 이때 5번줄이 E플렛을 치게 되는거에요 C와 A마이너의 C와 중간 경과음인 5 3 2 3 C도 마찬가지로 4번줄 개방연에서 E플렛까지 다시한번 E7 여긴 두번 들어가죠 5번줄 개방연 5번줄 개방연 E플렛 3번줄 그 다음에 4번줄 개방연 E플렛 1번 해볼게요 팔 마디 그 다음에 A마나 A마인의 세 번 원지 C, F, U, S, D DMIN, C 이거 실험한 곡은 똑같아요 밤새 뭐 얘기하리라 2절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연주법인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비 부분이에요 이 땅에 한 냄새부터 베이스러닝이 있는데 베이스러닝이 계속 이제 런즈법이라고 있어요 둥둥둥 이런 식으로 이 땅에 한 냄새라면 아무데라도 좋아라 아 오늘 밤도 꿈속에 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베이스러닝이 간단한데 멜로디를 코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화음 멜로디를 쳐야 되기 때문에 13마드에 보시게 되면 운지를 D-6로 보통 1번줄 1블렛하고 3번줄 2블렛인데 이렇게 부리가 잡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시지 말고 1번하고 3번 손으로 잡으시는 게 새끼손가락과 5번줄 2블렛을 치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4번줄 치시고 그 다음에 1,2,3번 동시에 1,& 그 다음에 2는 5번줄 3블렛 2,2,& 그 다음에 3는 5번줄 4 아까 원래 쳤던 개방연하고 1,2,3번 화음 동시에 3,& 3,& 1,2,3번 동시에 4는 5번줄 2블렛 이거 연결해보면 베이스는 화음이 A마이너도 역시 여기서는 A마이넛 코드촌을 잡으시면 칠 수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1번줄 1블렛하고 3번줄 2블렛만 1번, 3번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5번줄 1,1,& 그 다음에 2는 5번줄 3블렛 2, 그 다음에 그냥 A마이넛 잡고 4번줄 2블렛 누른 걸 3,& 3,& 3,& 4는 4번줄 1블렛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부 화음 부분은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고요 악보 상처럼 안 들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운지상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결 이 땅의 흰 냄새라면 다시 또 여기서는 D- 같은건지만 런주법은 그때그때 그 다음 코드에 따라서 바뀌니까 1,& 루트 1, 화음,& 2는 5번줄 개방에 2,& 그 다음에 6번줄 1블렛을 엄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엄지를 바꿔서 이렇게 6번줄 1블렛 3,& 3,& 화음을 치게 5번줄 개방에 4,& 연결해 볼게요 엄지로 엄지로 찍어도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어요 운지상으로 소리만 나오면 되니까 그 다음 E7에서는 여기서 E7 이렇게 5번줄 2블렛 누르지 마시고 3번줄 1블렛 화음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6번줄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는 5번줄 2블렛 3,& 다시 6번줄 4블렛 4,& 1,& 2,& 3,& 4,& 다시 또 A마이나도 역시 이때는 4번줄 2블렛 전혀 누를 필요 없어요 안 치니까 1번하고 3번 손으로 2번줄 1블렛 3번줄 2블렛만 누르시고 1,& 5번줄 개방에 3,& 그 다음에 2는 6번줄 3블렛 2,& 그 다음에 6번줄 개방에 치면서 화음 동시에 3,& 그 다음에 다시 6번줄 3블렛 4,& 그 다음에 F는 자 F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서 F는 애매한게 아니고 F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1,2,3번줄 이렇게 1번 손으로 1,2번줄 1블렛 1블렛 2번손가락으로 3번줄 2블렛 누르시고 엄지로 6번줄 1블렛 1,& 그 다음에 5번줄 개방에 2,& 그러나서 6번줄 3블렛 3,& 화음과 동시에 3,& 4 6번줄 1블렛 여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다시 그 다음에 E7 아까 E7은 아까랑 똑같아요 16마디 그리고 모습들 5번줄 1,& 3번줄 N 그 다음에 A-7 하고 루트도 같이요 이번엔 2,& 하면서 A-6 1,2번줄 1,& 2,& 3,& 4,& 끊어주는거죠 한번 쭉 이어서 해볼게요 3,4 이 땅의 흑냄새라면 아무데라도 좋아라 오늘 밤도 꿈속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렇게 싸비 하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간주는 어차피 한다로 돌아가니까 그게 계속 반박돼요 마지막에 이제 37마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하시면 연주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나들이 연주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